알겠습니다. 대표 뮤지컬 배우로 자리 잡은 민경씨 이번에는 드라마로그 활동 영역을 넓히셨습니다. 민경씨 맨쪽부터 한번 갈아가주시겠어요? 고맙습니다. 너무나 멋진 우리 성준씨와는 전반대의 매력을 또 드라마에서 속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전부 다 잘생긴 한국을 가지고 어떤 전반대의 매력을 펼쳐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. 장면도 한번 갈아가주시고요. 우리 성준씨의 의사로 보내주십니다. 닥터의 포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닥터 포즈 많이 보고 왔습니다. 지하철 5개 광고판에서 많이 보고 왔어요. 오른쪽 부분 또 한번 포즈 지어주시겠어요? 민경씨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얘기해 주시고요. 이제 마지막 단도 촬영입니다. 영화와 드라마를 원합니다. 안녕하세요. 눈부신 뇌호의 청와메이커 원장. 완벽한 관련된 춤추를 어떻게 하는 데 미래입니다. 저희 제 선의 매력 많은 인정 부탁드리고요.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우리 김혜씨. 감사합니다.